오늘 하루 되셨습니다. 오늘 하루 되셨습니다. 긴장돼요. 오늘 하루 되셨습니다. 여기. 여기는 자전거 구매했어요. 자전거 구매했어요. 땅. 막아라, 막아라. 아 자꾸 옛날 해석. 아니. 아 어이엔나, 너무 귀여워. 자,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돼요? 찍어주세요. 아, 저게 뭐야. 아, 저게 뭐야. 아 왜 저렇게 커. 대박. 아 왜 저렇게 커. 아 왜 저렇게 커. 그래서 저희도 못 잤어요. 아, 더불어. 제가 아무 회사도 가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그냥 어, 이렇구나 이랬을 텐데 회사원 다녔었잖아요. 회사원이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어떻게 모든 국간이 이럴 수가 있지? 이러면서 더 놀라게 되네. 아, 잘 좋은데. 아, 우리 디디 일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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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획회의는 매주일에 그때리 때 그때리에 필요한 작품을 싹 모아가지고 집에서 보고 월요일 아침을 이렇게 보내고 시작해요. 팀장님, 결제하셨어요? 한 번 해봐. 팀장님, 결제하셨어요? 한 번 해봐. 팀장님, 결제하셨어요? 한 번 해봐. 아, 이 콘택트야 보냐고요. 아, 이 콘택트야 보냐고요. 이제 식사하러 가실까요? 아, 이 콘택트야 볶음 콩 아, 그냥 이쁜서 아, 이게 다tense? 아, Xiao Xiao LAN booked 정말 너무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. 회사가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.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고요. 이 분 계신 분들도 다 환영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. 다음에도 자주 놀러오고 싶은 경험이 됐네요. 꼭 말 한번만 허용해 주시거든요. 네 여기까지였습니다. 다시다 퇴근 지켜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